Main idea tells the most important idea in a story. Details are small pieces of information in a story. Main idea는 어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, details는 그보다 더 자세한 것들을 알려준다. Underline the sentence that tells the main idea of each picture. Circle the sentence that tells a detail. Main idea에는 줄을 쳐주시고, details에는 동그라미를 쳐주면 되겠죠. 1번의 그림을 보면 여자가 더워서 부채질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여자가 덥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그것이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죠. The girl is hot. 메인 아이디어. 지금 더워서 부채질을 하고 있다.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까 details가 되겠죠. 2번, 팀이라는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지금 어디 뭘 찾고 있나봐요.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지금은 밤이다. It is night. 그리고 팀은 남자이다. 남자처럼 생겼죠. 그래서 detail, 남자처럼 생겼으니까 남자이다. 3번, 태양이 이렇게 햇볕을 쫙 내리쬐고 있네요. 3번, the sun makes light.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메인 아이디어겠죠. 태양은 빛을 만든다. 그리고 태양은 크다. 태양은 크다는 details가 되겠죠. 마지막 건은 똑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 건은 똑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